오愣 유용하다 야 명호야 좋아야 어 안돼에에에에이 이미 알았어 맞을걸 오오!! 야! 피해야지! 아 스테미나 때문에, 연속으로 세 방 쓰면 안돼 스태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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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서 뒤로 못피했어 연속으로 3방 쓰면 안돼 두방까지 이제 조금 보이는거 같지않나요? 이제 좀 보이는거 같지않나? 저 원래 게임 잘 못해요 근데 초반에 좀 조심하는 면이 많아서 초반에 안죽은거지 그래서 그 소리 들었다는게 처음이라고 했잖아 아 15번 죽이면 없어지는구나 아 15번은 아니구나 얘네들이 없어져요 15번인데 아 15번 자 일단 구성하나 먹구요 아 오우야 오우 오우 어! 안 돼! 안 돼! 아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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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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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얘도 없어졌어 얘네 둘 다 없어졌어 이제 푸 오오 뭐야 얘 처음부터 이러면 안되지 네 함 한번 더 저희 한 번만 한 번만 더 가자 한 번만 더 가자 아아 한 방 이상 때리면 안 된다고? 처음 빼고 오케이 알겠어요 오우 야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안 느껴지시나요? 흐흐흐흐 ㅍ 마지막은 괴불 ㅅ ㅆ ㅅ 자 여러분들 재미있게 봐주시고 막간을 이용한 홍보 재미있게 봐주시고 계시다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유튜브에 검은해로를 치면 검은해로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지난 영상은 거기다 있어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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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 피하고 쏘구 저기 한번 네 그 말을 되새개 보면서 해보죠 피하고 쏘구 피하고 쏘구 피하고 쏘구 피하고 쏘구 야 피하고 쏘구 이거를 양손무기로 바꿔 어차피 검을 안쓰니까 자 세번 일단 치고요 피하고 아유 처음을 못피하냐고 자 지금 확실하게 자 이제 피할때 피하고 자 지금 확실할때 쏘고 피하고 피하고 자 쏘고 뭐야 저건 저건 뭐 패턴이야 자자 피할 준비 피하고 아유 뭐야 저건 야 너 덥지 않잖아 피하고 자 한번하고 자 피하고 한방 쏘고 또 피할준비하구요 자 하고서 마법검 쓰는데 피하고 쏘고 자 피할준비하구 피하고 쏘고 피하고 오오 그렇군요 그렇군요 완전 패 한 몹하는개체는 완전 패턴이식이네 자 뭐 그건 그렇구 일단 인간 조각성 하나 먹죠 자 우석 하나 먹어주고요 200번 정도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둘방 때리고 초반에 피할 준비 피하고 오! 아유 왜이미 첫발 첫발을 못피하냐고 바보같이 아니 아니! 피니트! 첫발을 왜이렇게 못피하지? 아 방패쪽으로! 피할때 방패쪽으로! 오케이!